퀵보이스 퀵보이스입니다. 매일 YTN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중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목소리를 픽해서 퀵으로 쏴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혼 전에 일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출발 새 아침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네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걸 가지고 뭘 그러냐. 윤석열 캠프나 본인이나 당사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혼은 이분들이 2012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안양대 허위 이력은 2013년 이력서예요. 그리고 2014년 국민대의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이 나타나고요. 전체적으로 4개 대학에서 이력서가 허위로 기재가 되는데요. 서일대와 수원여대는 결혼 전에 이력서고요. 안양대와 국민대는 결혼 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힘 측에서 또 윤석열 후보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한다고 이렇게 우기시진 말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꼼꼼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감 때 두 달 전에 이게 제기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다뤄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힘과 캠프가 이렇게 좀 실력이 없나 좀 실망스럽고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힘 캠프의 실력을 지적하시네요. 어제 안 의원께서 회견을 하시면서 도깨비 같은 현상이라고도 말씀하셨죠? 네. 그게 게임산업협회인데요. 근무한 적이 없는 게임산업협회에 근무했다고 그렇게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어요. 이걸 유령이 만들었을까요? 도깨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게임산업협회는 200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김건희 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2003년도부터 근무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조 증명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만약에 게임산업협회 김건희 씨가 근무했는데 근무하지 않았다고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2003년도에 근무했는데 이것도 게임협회가 2004년도에 설립해서 여기에 대한 오해와 거짓 논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가 만약에 억울하다고 그러면 김건희 씨 스스로 검증을 의뢰를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의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해명하는 그런 논처죠. 부문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인데요. 이력서라는 게요. 가령 우리 청년들이 이력서 쓸 때 숫자 하나하나에 또 사실 하나하나에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얼마나 꼼꼼히 씁니까? 또 그리고 이력서라는 게 허위 사실이 있으면 임명도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력서 10개 중에서 한두 개의 허위 기재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게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 또 공정을 기치로 내거시고 대표 나오신 분이 하실 말씀인지 한 가지 거짓말 듣기 위해서 일곱 가지 거짓말 해야 된다는 영국 속담이 떠오는데요. 저는 이 문제 본질은 공정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후보의 이 허위 공정 이 땜에 균열이 생기는 그런 사태를 불러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가짜 공정의 땜이 결국엔 붕괴될 수가 있는 그거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자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윤석열 후보는 어제 있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 기획을 한 것 같다라는 말도 했어요. 혹시 의원님, 윤 후보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윤석열 후보님, 저희들 기획한 거 아니고요. 어제 뉴스 공장 누가 출연했는지 어제 밤에 제가 뉴스 통해서 알게 됐고요. 저희들이 10시 반에 기자회견 했던 거는 그 전날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고요. 사실은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이것을 만류했던 분도 계셔요. 저희들 기획한 거 아니니까 윤석열 후보님, 그런 세상을 항상 그렇게 의심의 논호로 보지 마시고요. 후보님의 사모께서, 부인께서 과거에 어떠한 가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냉칠하게 성찰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핏보이스빅보이스는 윤석열 후보에게 음성 편지를 보낸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1시 26분 4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